자, 오늘은요. 박자 연습은 이 연습이 최고다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또 연습 중에 하나 바로 박자죠. 아, 이 박자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박자가 뭔지는 알겠는데 왜 연주를 할 때 스트레스로 따라오는 것일까? 이 박자라는 거 좀 빨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연습을 하면 박자를 마스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해봤고 사실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 박자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이게 나름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한 박자만 한 박자, 반박자만 바꿔서 딱딱딱 정해져 있는. 왜 딱히 정해져 있는 거를 왜 나는 못 맞출까? 왜 내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나는 알겠는데 왜 내 손이 안 갈까? 이런 문제들, 공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박자라는 거는요. 어떤 연습을 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이걸 엄청나게 이렇게 향상이 갑자기 되는 그러한 연습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색소폰을 배우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50대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박자에 대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연습 방법으로는 절대 늘 수가 없어요. 음악 이론을 공부를 하면 될까? 박자 맞추는 연습을 하면 될까? 메트로도 맞춰서 연습을 하면 될까? 그래서 이 색소폰을 이제 레슨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또한 레슨을 할 때 배우시는 분들이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혼내거나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박자라는 거는 음악이라는 거에 대한 경험과 익숙함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내가 이게 얼마나 많이 흔하게 내가 얼마나 이 박자와 음악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접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즐겨 듣고 같이 이렇게 춤도 잘 추고 박자 감각이 좀 뛰어났던 분들은 특별한 어떤 박자 연습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맞춰요. 어떤 사람은요. 박자 연습을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을 쏘아붙어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박자예요. 리듬 감각이 없고 재능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음악이라는 거에서 박자를 맞추고 이러한 행위를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계속 해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음악 이론은요. 그런 음표나 그런 박자나 음악 기호나 그런 어떤 음악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지 박자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박자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박자를 막 맞추고 박자가 틀렸다 박자에 대해서 혼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먹힙니다.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어린아이들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하게 되면 이것들이 그 교육이 아이들에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습기 시작작작작작작작 흡수를 합니다.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미 지금 많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걸 하려고 하면 머리 따로 손따로 해요. 알아요. 머리는. 그 박자가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내 손이 안 움직이는데 어떡하라고. 답답한 겁니다. 선생님은 답답하지 옆에서. 와 내가 몇 번의 박자를 알려줬는데 왜 이걸 못 따라하냐고. 윽박을 지르고 혼내고 언성이 높아지고 짜증을 내고. 그럼 어떻게 배우는 사람은 미안해가지고. 그게 미안해 그런 부분이야.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효과적이냐면 지금은 많이 듣는 겁니다. 많이 듣는 것밖에 없어요. 익숙하게 그 음악들을 듣고 많이 내가 그 음악을 흥얼거리고 내가 그거를 내꺼와 시켜서 그것을 연주하고 아 내가 이렇게 익숙하게 내가 흥얼거리고 접했던 그 멜로디들을 악보로 봤더니 아 내가 이렇게 듣고 익숙했던 악보가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라고 다른 방법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박자 부분에 대해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연습을 하지 않고 그걸 계속 계산을 하고 매트로는 박자를 틀어놓고 연습. 이건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뭐 앙상블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솔로로 연주를 하거나 내가 조금 이제 연주곡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연주곡을 연주하겠다 그러면 섹서폰을 내가 좀 레슨을 받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 나 이거 지금 이 곡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연주를 좀 녹음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녹음을 좀 해달라는 그 음원을 좀 많이 50번이고 100번이고 많이 들어서 내꺼와 시키는 거예요. 익숙하게 될 때까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그 악보를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이러한 연습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이게 습관이 돼서 한 곡 한 곡 한 곡 한 곡 쌓여야 박자라는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요. 스트레스를 받고 하고 싶지가 않고 짜증이 나고 이 악기를 중고로 내놓게 되실 겁니다. 악기를 집어덤지게 되는 상황이 오늘 될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섹서폰을 했나? 이러면서 악기를 덤지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이 제일 효과가 빠르고 더 재미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가수들이나 어떤 신곡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그 가수가 노래한 거에 대한 악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릅니다. 그 뭐에 따라 부르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많이 듣고 많이 들은 거를 따라 부르며 거기 앞에 가사 있는 거를 같이 부르고 흥얼거렸는데 여기서도 저 노래 여기서도 저 노래. 야 노래 너무 좋네. 야 이거 한번 나발로 불어볼까? 이거 색소폰으로 한번 불어볼까? 이거 뭐 다른 악기로 한번 불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악보를 찾게 되죠. 그럼 잘해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이 없는 악보를 딱 줘버리면 이거 한 박자고 이상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악보와 친해져야 돼요. 그렇게 돼서 그 악보를 보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박자라는 것에 대한 실력이 향상이 되고 아주 효율적인 박자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박자 연습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더 효과적인 연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